안녕하세요. 유탐스런지유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첨언 파트 시작을 했었는데요. 첨언 파트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천체 관측과 우주탐사 중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파트는 천체 관측이 되는데요. 천체 관측을 또 파트를 나눠보게 되면 자표계, 지구의 자전과 공전, 행성, 달 이렇게 내기가 제일 어려워요. 태양 파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천체 관측이지만 현상 중심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가지만 좀 해결을 잘 하시면 되는데요. 큰 1차 관문이 끝났고요. 오늘부터 해서 행성 파트 그리고 달까지가 여러분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행성 파트, 내행성과 외행성만 좀 잘 다져 두셔도 달도 보시게 되면 결국 달의 위치에 따른 관측 내용이 결국 내행성, 외행성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됐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내행성과 외행성입니다. 그리고 내행성과 외행성의 위치에 따른 관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내행성과 외행성의 관측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선생님이 내행성과 외행성을 좀 먼저 정리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태양이 있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행성이 8개가 있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지구보다 안쪽에서 태양 주변을 뺑글뺑글 돌고 있는 공전을 하고 있는 수성과 금성을 내행성이라고 해요. 행성 중에서도 내행성. 하지만 화, 목, 토, 천, 해처럼 지구 바깥쪽에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공전하고 있는 행성들은요. 우리가 외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 자체는 내행성도 외행성도 아닌 거죠. 지구를 기준으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니까 뭐 행성을 분류하는 건 기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구를 기준으로 어떤 궤도에서 태양 주변을 도느냐에 따라서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지구형 행성 지구형 행성 혹은 목성형 행성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거 이제 우주 탐사 파트 들어가면 하는 거죠. 이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이 훨씬 공부가 쉬워요. 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물리량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물리량. 이 물리량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크기 혹은 질량 혹은 밀도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해서 나눠보는 건데요. 지구형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가장 대표적인 물리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 목성형 같은 경우는 목성이 가장 대표적인 물리량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구형에는 수, 금, 지, 화 4개가 들어가요. 하지만 목성형일 때는 목, 토, 천, 해가 들어갑니다. 목, 토, 천, 해 이렇게 4개가 들어가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내행성과 외행성 분류할 때는 외행성에 속하지만 지구형, 목성형 속할 때는 또 지구형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이 이제 시험에 종종 잘 언급이 되죠. 지금 우리 어떻게 한다? 내행성과 외행성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내행성과 외행성이라고 해도 지구에 가까운 내행성과 외행성이 관측이 잘 되겠죠. 그래서 내행성이라고 했을 때 금성을 잘 언급하고요. 외행성이라고 했을 때 화성을 언급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내행성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선생님 갑자기 금성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같은 것이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외행성 설명하다 그래서 화성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런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 내용은 지난 시간 말미에 했었던 이 각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 내용을 좀 기억하고 오셔야 되고 또 관측에 관한 것들 선생님 워밍업 두 번째로 설명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오셔야지 오늘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내행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내행성은 수성과 금성이 있지만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쪽의 지구계도 하나 그리고 안쪽에 내행성계도 하나만 그려드릴게요. 이제 안목적으로 기억합니다. 태양계 8개 행성들은 모두 태양 주변을 반시계 방향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랬을 때 사실은 4번 4개의 그림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안쪽이 내행성계도 뭐 금성이라고 했을 때 금성이 4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4개의 그림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위치입니다. 위치. 즉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천체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이름이라서. 그걸 뭐라고 했죠? 바로 이각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각. 선생님 앞에다가 뭐 어떤 글자를 하나 넣으면 마음이 좀 편하다 그랬어. 사이각이라고 넣으시면 좀 편해요.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천체가 이루는 각도. 이 각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각도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지구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위치와 여기 위치는요. 태양과 같은 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네 이각의 이름이 합이에요. 합. 에이 기억나시잖아요. 선생님이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의 반대쪽의 행성이 위치하게 되면 충이라고 한다. 즉 반대쪽 180도 위치는. 이렇게 언급했었죠. 그러면서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 쪽이 이렇게 있으면 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요것도 합이고 이것도 합인 거야. 합이 안에 두 개나 있으니까 이름을 이제 붙여준 겁니다. 따로.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는 합은 금성. 요 금성. 내행성은 내합이라고 이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지구, 태양, 그 다음에 내행성 혹은 금성이 나와있을 때는 외합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요것만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이건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 태양이 있고 내행성계도 지구계도라고 할게요. 지구계도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항상 관측자를 이렇게 세워보면 된다고 그랬죠. 관측자가 바라보는 하늘은 무슨 하늘? 남쪽 하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쪽 하늘을 바라볼 때 왼쪽은 항상 무슨 쪽? 동쪽이고요. 오른쪽은 항상 무슨 쪽? 서쪽이라고 했죠. 그럼 행성들이 내행성이 이쪽 절반에 있을 때는 항상 태양보다 더 어느 쪽에 위치하죠? 서쪽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서쪽 방향에 위치한다. 서방. 서쪽 방향에 위치한 이각이다. 서방 이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쪽은요. 선생님 뭐라고 했지? 태양을 바라봤을 때 항상 어디에 위치하던 태양보다 더 동쪽에 위치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동방 이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방 이각 됐나요? 그러면 여기 그림 올게요. 이 서방 최대 이각, 동방 최대 이각의 이름이 있어요. 서방 이각과 동방 이각이 여러분 어렵지 않아. 이제 최대만 해결하면 되죠. 선생님 어떻게 이 위치인데 최대인가요? 어떻게 최대인가요? 이 사익각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천체가 이런 이 사익각 이게 최대가 되기 때문에 이름에 최대라는 말이 넣었는데 이게 최대가 아닌지 다른 위치 한번 그려보세요. 그게 제일 명확해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요. 태양, 지구, 천체입니다. 어때요? 각도 더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럼 여기 또 한번 그려볼까요? 금성을 그리게 되면은 태양, 지구, 행성입니다. 각도도 어떻게 되죠? 작아지는 거 확인되죠. 네, 바로 이거예요. 지구에서 봤을 때 수직, 접선처럼 보이는 여기 위치에 왔을 때 이 사익각이 얼마가 된다? 최대가 되는 거예요. 금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익각이 48도입니다. 즉, 금성은 태양과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천체가 이루는 각도가 48도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름이 뭐다? 각각 서쪽 이각에서 최대다. 서방 최대 이각이고요. 동쪽 방향에서 최대다. 그래서 동방 최대 이각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럼 이름은 다 끝났어. 그렇죠. 내합 외합 서방 최대 이각 동방 최대 이각 됐나요? 이름은 다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뭘 해볼까? 그렇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은 각 위치에서 언제 어디서 보이는지 해결을 해볼게요.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는 선생님 살짝 간략하게 설명할게. 왜? 이 모양은 위상이라고 했죠? 어떤 모양으로 보이냐? 왜 반달로 보일까요? 왜 초승달일까요? 그 원리는 달에 가서 설명할게요. 지금은 언제 어디도 여름에 굉장히 머리가 아플 테니까 어떤 모양은 선생님이 약간 편법을 이용해서 언급할게요. 어떤 모양은 그래서 이것만 해결해 봅시다. 언제 어디서 보이냐? 선생님이 항상 어느 하늘을 바라본다고요? 남쪽 하늘입니다. 그랬을 때 왼쪽이 동쪽이고요. 오른쪽이 서쪽인 걸 기억하세요. 여기는 항상 각도가 몇 도? 90도예요. 몇 시간? 6시간 차이고요. 여기도요. 네, 90도입니다. 몇 시간 차이? 6시간 차이에요. 각도를 시간으로 바꾸고 싶거나 시간을 각도로 바꾸고 싶을 때는 항상 15를 기억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90도면 얼마야? 90도면 여러분 6시간이고요. 방금 한 것처럼 48도면 그렇죠. 15로 나누면 대략 약 3시간 정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선생님 뭐라고 했죠? 시간은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0, 6시, 12시, 18시, 24시로 기억을 하라고 했죠. 새벽, 정오, 초저녁 그다음 뭐라고요? 자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은 새벽에 떠서 정오의 남중하고 초저녁의 서쪽으로 지죠. 동남서 운동을 이렇게 한다고요. 즉, 자 보세요. 태양뿐만 아니라 모든 천체 지금 보시는 내행성과 외행성도 모든 무슨 운동 할까? 동남서 운동합니다. 여러분. 동에서 떠서요. 남중하고 서쪽으로 이렇게 질 거예요. 항상 90도니까 항상 90도니까 얼마 6시간 뒤에 6시간 뒤에 똑같아요. 그럼 볼게요. 짜잔 자, 지금요. 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쪽 하늘이고요.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야. 그럼 태양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태양을 바라봤더니 태양과 똑같은 쪽이 누가 있지? 외압과 내압. 그럼 현재 뭐 남쪽 하늘의 태양이니까 정오라고 할게요. 지구 자전 때문에 동남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내압의 위치든 외압의 위치는 태양이든 똑같이 1시간에 15도 갑니다. 즉, 이 라인에 있을 때는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태양이 6시간 후에 서쪽으로 지면 내압과 외압도 서쪽으로 지는 거죠. 시간을 더 돌릴까요? 태양이 6시간 전에 동쪽에 떴을 때도 내압과 외압이 떴겠죠. 네, 같은 방향에 있는 합의 위치에 있는 내압과 외압은요.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어떤 천체를 관측할 기본 중의 기본은 태양은 지평선 아래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것은 지평선 위에 그런데 외압과 내압은요. 이들이 지평선 위에 떠있을 때 항상 태양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외압과 내압은 관측이 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어, 그럼 고민할 게 없네. 관측이 안 되니까 언제 어디서 보이는지 말할 필요도 없겠지. 끝! 네 개 중에 벌써 두 개가 끝났어. 됐나요? 그럼 서방 최대 이각 동방 최대 이각이 왔을 때 관측을 한번 볼게요. 바라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지구가 있을 때 이렇게 바라볼게요. 관측자가. 이쪽을 바라볼게요. 관측자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바라본다고요. 내가 바라보는 하늘은 무슨 하늘? 여러분, 남쪽 하늘입니다. 그럼 왼쪽이 항상 뭐가 되지? 동쪽이야. 됐죠? 그럼 보세요. 태양이 동쪽 지평선에 있네. 그때 뭐가 있지? 서방 최대 이각이 있어. 그럼 해뜨기 전에 서방 최대 이각은 보겠죠. 지금 태양이 동쪽의 지평선에 있기 때문에 060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이게 몇 도? 48도. 48도는 약 몇 시간? 15로 나누면 대략 3시간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3시간 전에는 다시 말해서 태양이 동쪽 지평선 아래 더 아래 있을 쪽에 뭘까? 서방 최대 이각이 있던 어떤 것이 금성이 동쪽 지평선에 있었겠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서방 최대 이각이 있을 때는 새벽에 언제니까 어디서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태양과 이 서방 최대 이각이 이루는 각도가 90도 같이 한대. 48도가 그런데 서방 최대 이각이 있을 때도 지구 자전 효과는 나타나니까 동쪽에서 떴으면 남쪽 서쪽으로 갔겠죠.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봐요. 남쪽 동쪽 서쪽 지구 자전이라며. 그럼 서방 최대 가 위치에 있더라도 동남 서운동을 했을 거 아니야. 동에서 뜨고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지는 운동을 했을 거 아니야. 하나는 알았어. 새벽에 동쪽에 뜨긴 뜬데. 그런데 보세요. 금성이라고 할게요. 금성이 남쪽에 왔다고 치죠. 금성이. 금성은 별을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그냥 별을 하나 그릴게요. 금성. 그런데 태양과 금성이 이루는 각도가 얼마가 채 되지가 않아. 90도가 안 돼. 그럼 남쪽에 왔을 때 태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48도 보고 48도 간격이 됐죠. 그럼 금성이 지평선 위에 있을 때 태양도 있기 때문에 남쪽 하늘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자전에 의해서 서쪽에도 오겠죠. 서쪽에도 왔는데 어떻게 돼? 금성이 이렇게 왔을 때 48도가 안 되기 때문에 태양이 아직도 지평선 위에 떠 있는 거야. 당연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동남서 운동을 하지만 남쪽, 서쪽은 안 보여요. 어 서방 최대의 각은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만 보이는구나.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뜨기 전에 3시간 동안 간직이 가능합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남동 쪽에서도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남동, 남서 이런 건 빼자고 했죠. 그래서 새벽에 동쪽 하늘에 뜨는 것만 언급을 할게요. 끝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 그건 정말 선생님이 살짝 약식으로만 할게요. 모양으로 보이려면 햇빛을 받아야 되잖아. 여기 좀 과장해서 크게 그리면 햇빛이 있는 쪽을 햇빛 받는 쪽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절반 뚝 잘라서 이쪽 방향이 보여요. 사실은 관측자 시선 방향까지 고려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여러분이 조금 복잡할까 봐 약간 약식으로 할게요. 선생님이 이건 사실 맞지는 않아요. 요령입니다. 햇빛 받는 절반이 보인다. 서방 최대 이각은 이런 모양으로 보여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쳐다봐서 절반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 선생님 달 설명할 때 언급할게요. 무슨 모양으로 보일까 하얀달 모양으로 보입니다. 됐나요? 그럼 정리 여기다 해놓을게요. 서방 최대 이각은요. 서방 최대 이각은 언제 보인다고요? 새벽에 볼 수 있고요. 햇뜨기 전에 어느 안을 동쪽 하늘에서 그리고 어떤 모양 하얀달 모양으로 관측이 됩니다. 됐죠? 똑같은 방법으로 동방 최대 이각도 볼게요. 자 동방 최대 이각 여기 있어요. 그럼 지구에서 바라봅시다. 이쪽 방향을요. 관측자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바라보는 하늘이 무슨 하늘? 남쪽 하늘. 그럼 이번에 선생님 항상 뭐라고 얘기했지? 왼쪽이 동쪽 그럼 오른쪽 네 서쪽입니다. 아니 이번에 남쪽을 바라봤더니 서쪽 지평선에 태양이 있고 지평선 위에 뭐가 있어? 금성이 이렇게 떠 있네? 그럼 뭘까? 어?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 태양이 서쪽에 있네? 그럼 언제야? 태양이 서쪽으로 진때가 언제죠? 초저녁입니다. 즉 초저녁에 서쪽 방향에서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남서쪽이죠. 하지만 각도가 몇 도? 48도잖아. 48도는 얼마? 3시간이죠. 태양 지고 나서 3시간 동안 맥시멈 3시간 동안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동방체대의각은 갑자기 서쪽에서만 빵 하고 등장했다가 세 시간 보이고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그려볼게요. 항상 자전을 했으니까 동방체대의각에서도 동남자 운동을 해요. 한 시간에 십오도. 그럼 보세요. 남쪽, 동쪽, 서쪽이요. 지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태양이 지평선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서쪽 지평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다? 금성이 이렇게 있어. 이런 각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48도가 채 되지 않아요? 지금 보이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백을 합니다. 시간을 돌려보세요. 즉 06시 12시 18시 24시면 대략적으로 선생님 대략적으로 처조녁에 서쪽 하늘이니까 이쪽에 서쪽이 있었다면 그 이전 시간에 남쪽과 어느 쪽에 동쪽이 있었겠지. 그래서 시간을 돌려보라는 거야. 그런데 태양은 항상 천체보다 어느 쪽이 서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명심해. 그럼 어떻게 될까? 서쪽은 해결했으니까 금성을 이렇게 남쪽 하늘에 올려보세요. 그런데 태양이 어때? 서쪽 하늘에 있다고. 각도 지금 90도만 안 되게 선생님 대략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 각도 고려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되는 거야? 90도같이 안 되기 때문에 금성이 남쪽에 있을 때 태양은 지평선 위에 있어. 됐죠? 관측 안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동쪽에 뜰 때 볼게요. 금성이 동쪽에 뜰 때도 항상 태양은 더 상대적으로 서쪽에 있기 때문에 이미 지평선 위에 떠 있네. 어떨까? 동쪽에서도 관측이 안 돼요. 즉 동방체 대각은 동쪽에서도 관측이 안 되고 남쪽에서도 관측이 안 됩니다. 왜? 태양이 늘 떠 있어요. 90도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관측이 되지 않고 언제만. 태양이 딱 지고 나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까지? 각도가 48도이기 때문에 3시간 정도는 지평선 위에 뜨다가 3시간 동안 뚝뚝뚝 지면서 관측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동방 최대 이각은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동방 최대 이각은 초저녁에 어느 하늘, 서쪽 하늘. 이제 어떤 모양만 해결할 텐데 이것도 선생님이 편법으로 쓸게요. 과자가 돼서 크게 그리면. 햇빛을 받는 쪽 그 절반이 보인다. 그래서 어떤 모양 이런 모양으로 보이겠죠. 이런 모양 오른쪽이 매끈하고 볼록한 모양 다시 무슨 딸 모양 이 경우에는 상현 딸 모양입니다. 완전 중요해요. 완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새벽, 동쪽, 하연, 초저녁, 서쪽, 그 다음에 상현 딸입니다. 물론 남동쪽이고 남서쪽도 포함되지만 그건 전부 패스하고 동쪽, 서쪽만 기억을 하세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내행성은 이 정도 선생님 마무리 지어드리고요. 외행성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외행성 나오면 선생님이 화성, 화성 또 이러겠죠. 자 이번에는 내행성 궤도도 다 생략할게요. 지구 궤도를 그리고요. 바깥쪽에 외행성 궤도 하나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네 가지 케이스를 하나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화성이 네 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개의 화성인가 이런 게 아니야. 자 그랬을 때 보시게 되면 똑같이 이름을 붙여줄게요. 중요한 이름. 소위 말해 이각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지구에서 봤을 때 제일 쉬운 것부터 볼게요. 태양의 반대쪽에 있죠. 얼마? 180도. 반대쪽에 있는 180도 방에 있는 이각을 충이라고 붙입니다. 선생님이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쪽에 있는 건 뭐라고 했지? 합. 이번에는 그런 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내합을 외하면 나눌 필요가 없어요. 됐죠? 그 다음 또 볼게요.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화성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입니다. 90도는 뭐라고 했지? 구야. 이쪽도 뭐야? 90도. 구야.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태양을 바라봤을 때 남쪽입니다. 상대적으로도 동쪽이고요. 상대적으로도 서쪽입니다. 따라서 이쪽 방향은 모두 뭐? 서구. 이쪽 방향은 전부 뭐? 서방이각. 서방이각. 이쪽 방향은 모두 동방이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동방이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각각 구를 뭐라고 부른다? 동구. 그 다음에 서구.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어렵지 않죠? 합. 중 서구 동구입니다. 됐나요? 그럼 끝. 명칭은 끝. 그랬을 때 이제 언제 어디서 관측이 되는지 봐야 되겠는데 이미 사실 눈치상 합은 끝났어. 보시게 되면 항상 바라보는 거. 관측자가 바라본 하늘이 어느 하늘? 남쪽 하늘 명심하세요. 동서입니다. 그런데 합은 어때? 태양과 같은 쪽에 있어. 그럼 태양이 90도. 6시간 전에는 동에서 떴겠지. 그런데 합도 6시간 전에 동쪽이야. 6시간 후에 태양이 서쪽으로 지겠지. 합도 6시간 후에 져요. 태양이 떠 있을 때 화성이 같이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합의 위치에서는 합은 안 보여.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만 하면 될까? 나머지만 살펴볼게요. 서구 동구 충. 서구는 선생님이 서방 세대가 설명했던 걸 기억하세요. 동구는 동방체대가 설명했던 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너무 다행이게도 9는 90도입니다. 몇 시간 차이? 6시간 차이에요. 뭔가 다를 것 같죠? 네, 보도록 할게요. 자, 06시 12시 18시 24시 하루죠. 이게 하루입니다. 뭐 그 전날 무엇이 있을까? 24시가 있을 거고 전날 자정이겠죠. 다음날 뭐가 있을까? 네, 06시가 있겠죠. 다음날 그 전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구 자전에서 모든 천체는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진다 그랬어. 항상 동쪽이야. 그 다음 어디야? 남쪽이야. 그 다음 어디? 서쪽입니다. 여러분. 항상 동에서 남 남에서 서쪽 갈 때 몇 시간? 6시간씩 소요돼요. 왜? 1시간에 15도 가는데 동남 남서는 각각 90도거든. 당연한 거야. 그럼 하나의 시간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만약에 어떤 천체가 12시에 남쪽 하늘에 있다고 치자. 그럼 이 천체는 언제 서쪽으로 지을까? 그렇지. 6시간 뒤 18시에 서쪽으로 지겠죠. 무슨 말이냐? 태양을 보세요. 태양. 여러분 태양 같은 경우에는요. 동쪽이 언제 뜬다라고 얘기하죠. 네, 06시 새벽에 뜹니다. 항상 6시간. 선생님 지금 시간 단위 나눠둔 것도 전부 6시간이죠. 그러니 06시에 뜨면 6시간 6시간에서 12시 18시니까 정오 그 다음에 초저녁에 서쪽으로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은 새벽에 동쪽에 떠서 정오의 남쪽 남중하고 초저녁에 서쪽으로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낮 12시간 동안 태양을 관측할 수가 있죠. 됐죠? 총 낮 12시간 정도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하냐. 합은 정리가 됐고 서구를 볼게요. 서구 자 관측자가 있습니다. 이쪽 방향을 바라볼게요. 누구를? 서구를 바라볼게요. 바라봤어. 바라보는데 뭐가 있어? 90도 서구가 있는 거야. 어! 서구 남쪽 하늘에 있구나. 그럼 마찬가지. 여기가 어디? 동쪽이겠죠. 어디? 서쪽이 될 겁니다. 지금 서구만 보세요. 남쪽 하늘에 서구가 있을 때 태양이 동쪽 지편성 상에 있어. 태양이 동쪽 지편성에 막 들기 시작할 점 있지점이 뭘까? 시간상. 새벽이겠죠. 그런 거지. 서구는 새벽에 남쪽 하늘에 있습니다. 짜잔! 일로 올게요. 그럼 그림을 보지 않고 날 수 있어. 서구는 남쪽 하늘에 있는 시간이 언제? 새벽이야. 그럼 6시간 전 6시간 후겠죠. 그럼 보세요. 새벽 여기입니다. 새벽 여기 있을 때 6시간 후면 언제요? 응. 바로 정오가 되겠죠. 6시간 전이면 언제야? 그 전날 자정이 되겠지. 이런 거지. 서구의 위치에 있으면 지구 자전에 의해서 서구 화성은 자정의 동쪽에 뜨고 새벽의 남쪽에 뜨고 정오의 서쪽에 떠요. 서쪽에서 지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자정의 동쪽에서 떠서 새벽에 남중하고 정오의 서쪽에서 지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선생님이 정오는 태양이 가장 왕성한 시간.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서구는 서쪽 하늘에서 관측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정과 새벽 사이에 관측이 된다.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야. 아시겠죠?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고 서쪽에 있을지 태양이 지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똑같이 해볼까? 자 이번에는 동구 해볼게요. 동구 자 너무 고맙게도 동구도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이게 90도라서 동구도 남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럼 남쪽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인데 아이쿠 이번에는 태양이 서쪽 지평선에 있네요. 근데 태양이 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초저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 초저녁 초저녁이라는 시간대에 동구는 어느 하늘에 있다고요? 남쪽 하늘에 있다고요. 됐죠? 그럼 이거 그대로 느껴볼게요. 동구가 남쪽 하늘에 있대. 시간 언제? 초저녁에 있대요. 그럼 똑같은 겁니다. 6시간 전에 동쪽이 떴을 거고 6시간 후에 서로 지겠죠. 그럼 초저녁이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초저녁부터 6시간 전이면요. 내일 정오예요. 초전에서 6시간 후면 24시 그렇죠. 자정입니다. 마찬가지 어느 시간대는 지어줄까? 정오의 시간대는 지어주면요. 동구는요. 이 시간대만 관측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초저녁부터 자정까지 남쪽과 서쪽에서 관측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만하죠? 자 마지막 누구만 해결하면 될까? 마지막 충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뭘 바라봐야 돼? 충 쪽을 바라봐야 돼. 자 이번에는 관측자가 이렇게 써있어. 충 이쪽이 남쪽이야. 그쵸?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됐나요? 다시 말해 여러분 여기가 지평선이에요. 남쪽 바라봤더니 태양이 어디 있어? 지평선 아래 남쪽 반대 뭘까? 태양이 북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태양이 여러분 시각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 태양도 고정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태양이 북쪽 하늘 지평선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이게 바로 자정이 되는 거예요. 네 충이 남쪽 하늘 우리가 남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화성 충의 위치가 보이면요. 시기는 언제? 자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남쪽 바라봤더니 자정이래. 그럼 충 6시간 전후를 따져보세요. 24시옥입니다. 6시간 전 6시간 후 그렇죠. 바로 초저녁에 동쪽에서 떠서요. 초저녁 자정의 남쪽 하늘에 있고요. 다음 날 무엇? 새벽에 서쪽 하늘로 지는 거죠. 됐나요? 이런 거야. 태양이 진 직후 초저녁부터 24시를 지나서 다음 날 새벽까지니까 충은 무려 12시간 동안 관측이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관측 시간이 긴 겁니다. 우리 밤새 놀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네 밤새도록 관측이 가능해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위치가 충의 위치입니다. 엄청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요. 이 충의 위치는요. 그 어떤 위치보다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요. 가까이 있으니까 화성이 충의 위치와 어떻게 보일까? 굉장히 밝고 크게 보여. 밝게 보이겠지? 크게 보이겠지? 또 뭐라고 했지? 이 충의 위치에서 모양을 관측하면요. 이렇게 크게 그리면 태양빛이 이쪽 방이 바뀌었죠. 지금 선생님이 밑금치는 게 태양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주먹이 있어요. 이 앞부분만 다 태양을 받았다고 치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먹을 주고 쳐다보세요. 주먹이 울퉁불퉁하지 않다며 동그랗게 다 보이죠. 충의 위치에서는요. 보름달 모양으로 보입니다. 보름달 모양.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곳은요. 네 다른 곳 이것도 달 할 때 설명을 할게요. 다른 쪽은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요. 상연, 하연, 초승, 금은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전부 뚱뚱이 반달이야. 무슨 말이냐면 충부터 정리할게요. 충은 방금 보신 것처럼 초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밤새도록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지? 엄청나게 크고 밝게 보인다고 그랬어. 또 무슨 모양으로 보인다고 그랬지? 보름달 모양으로. 이런 특징을 한꺼번에 가지기 때문에 충의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제일 많이 나와. 선생님이 ㅂ, ㅂ, ㅂ 묶어서 쓰리, ㅂ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머지 위치는요. 되게 특이해. 나머지 위치는 이게 반달이죠. 상연 하연입니다. 반달이 부푼 형태. 이렇게 혹은 이렇게 관측이 돼. 그럼 선생님이 가운데를 쏙 지우면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는 이들을 뚱뚱이 반달이라고 불러. 그래서 뚱뚱이 반달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다른 위치들에 왔을 때 이들을 관측했을 때 우리가 위상을 묶기가 되게 애매한 거야. 소위 말의 길에 화성을 관측했는데 상연 하연 초순 금음으로 관측됐다 무조건 틀린 보기예요. 됐죠?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좀 확장을 시켜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딱 떨어지게 가르쳐줬어. 동쪽, 남쪽, 서쪽, 새벽, 저녁, 정오, 초전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언급을 해뒀는데 이렇게 부연속적인 게 아니죠. 사실 연속적인 건데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남동쪽, 남서쪽 다 빼고 정리를 하자고. 그럼 그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봐요. 여러분. 내가 태양을 바라보면 남쪽이죠. 그래서 동쪽, 서쪽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서부뿐만 아니라 서방, 이각에 위치한 모든 아이들은요. 항상 태양보다 서쪽에 있기 때문에 모든 위치, 태양보다 서쪽에 위치하면 먼저 뜨고 먼저 남중하고 먼저 지죠. 태양보다 항상 먼저 서두릅니다.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서구 위치뿐만 아니라 모든 위치상에서 언제? 새벽에 관측이 가능해요. 됐나요? 하지만 어떤 위치? 동구. 다시 말해서 동방, 이각 쪽에 위치하게 되면요. 동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위치에서는 항상 태양보다 동쪽에 위치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 네. 태양이 지금 직후에 관측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 태양 직후니까. 늘 초저녁에 모두 관측이 가능한 때입니다.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남쪽, 동쪽, 서쪽, 천체. A, B. 더 서쪽에 있는 것이 먼저 뜨고 먼저 남중하고 먼저 진다. 상대적으로 더 동쪽에 있는 것이 늦게 뜨고 늦게 남중하고 늦게 진다. 그 말은 똑같은 표현으로 항상 태양보다 서쪽에 위치한 서박 이각에 위치하게 되면요. 항상 태양보다 먼저 서두르기 때문에 모두 새벽 시간대에 관측이 가능합니다. 뭐 이게 동쪽, 남쪽, 서쪽도 따져봐야 되겠지. 하지만 동쪽 방향은 더 태양보다 동쪽에 있으면 태양보다 늦게 뜨고 늦게 남중하고 늦게 지는 형태를 뜨기 때문에 늘 태양이 진 직후 초저녁에 관측이 됩니다. 당연히 무엇에 따라서 사익각, 다시 말해 이각에 따라서 태양과 얼마의 각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얼마나 오래 관측할 수 있는지가 결정나겠죠. 됐나요?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지금 보신 것처럼 선생님이 서방 이각과 동방 이각을 설명을 했죠. 서쪽 방향이면 먼저 뜨고 먼저 진다고 했죠. 동방 이각이면 늦게 뜨고 늦게 진다고 얘기했죠. 누구보다? 태양보다. 그래서 이각의 정보를 따라서 서쪽 방향 이각이나 동쪽 방향 이각에 따라서 이거 결정이 돼요. 즉 관측 시각이 결정됩니다. 또 뭐가 결정되냐면 관측 시간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앞서 내행성 할 때 선생님이 최대 이각이 얼마라 그랬지? 내행성, 금성이 최대 이각은 48도였습니다. 그럼 약 몇 시간? 네, 3시간이 관측이 가능하다 그랬어. 무슨 말이냐? 서방 최대 이각은 태양보다 먼저 떴기 때문에 새벽 역에 3시간까지 관측이 가능하고요. 동방 최대 이각 태양보다 늦게 떴기 때문에 태양이 지고 난 다음 즉 초저녁에 태양 지고 나서 3시간 관측이 가능한 거야. 이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방 최대 이각, 동방 최대 이각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각 위치에서 관측 시각과 관측 시 간에 관한 정보를 동시에 해줍니다. 그래서 이각이 중요해요. 대표적인 이각이 어디라고? 이각이 0도일 때 합 90도일 때 9 180도일 때 얼마 충 위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붙여주고 그 위치에 따라 관측 시각 방향 모양을 기억하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아이코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위상은 여기서 1차적으로 하고요. 달 할 때 선생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했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내행성 금성입니다. 뭐야 위상과 시집경이래. 말 엄청 어렵죠. 시험에 위상이 뭐냐 시집경이 뭐냐 그 용어에 대한 풀이 나오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고칠게요. 위상은 모양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시집경은 크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상은 모양 시집경은 크기 시집경은 눈으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금성입니다. 금성이 실제로 이렇게 사이즈가 이게 크죠 훨씬 커졌다가 사이즈가 작아지지 않아요. 크기는 일정하죠. 금성이 실제로 이렇게 짜부라들었다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모양 크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엄밀하게는 위상 시집경인데요.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더 편하겠죠. 우리 크기가 크다고 할 때는 이 크기가 이렇게 됐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건 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선생님 부풀어 올랐으니까 더 커진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크기는 분명히 요만큼 사이즈죠. 이만큼의 사이즈를 가지죠. 이럴 때 크기 다시 말해서 시집경이 커졌다고 얘기해요. 자 그럼 볼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금성이 태양 주변을 돌아요. 아 물론 지구도 돌아. 그런데 지구도 돌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구는 고정시키고 각 상대적인 위치를 이렇게 A, B, C, 그 다음에 D, E, F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음 마찬가지. 금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아니라 그림을 한꺼번에 합쳤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위치 눈에 확 보이는 위치부터 기억합니다. 오 이거 90도죠. 여기도 90도네. B와 E가 뭘까? B와 E의 위치 쉬운 것부터 기억할게요. B는 그렇죠. 방금 한 서방체대각입니다. 선생님 이게 서체라고 줄여서 많이 써요. E는 뭐죠? 그렇죠. 이게 바로 동체입니다. 줄여서 잘 써요 선생님. 됐나요? 그랬을 때 서방체대각은 새벽에 동쪽 하늘에 하얀달 모양으로 관측된다고 했죠. 동방체대각은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 상현모양으로 관측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리했어요. 이걸 기준으로 봐요. 봐요. 자 그랬을 때 A, B, C 쪽으로 가면 지구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죠. 당연히 멀어지면 사이즈가 어떻게 보일까? 네. 크기가 작아지겠죠. 관측되는 크기가 작아질 겁니다. 그런데 뺑그르르 돌아서 DEF 쪽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DEF 쪽으로 오면 올 속 지구와 거리가 가까워지죠. 지구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관측되는 크기는 어떻게 보일까? 크기는 커 보일 겁니다. 크게 보인다. 됐죠. 그 와중에 선생님 얘기했어. B 위치. 무슨 모양으로 하연달 모양으로 태양을 받는 쪽 절반이 보인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외우기 쉬워요. 헷갈릴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연 모양으로 보이고요. 이쪽은 태양을 받는 절반이 보인다. 이렇게 상연 모양으로 보인다고 했잖아. 그럼 이 그림을 봐. 지금 요게 뭐야? 하연이고요. 이게 상연입니다. 됐죠. 그럼 뭘까? 하연으로 보이는 쪽이 선생님 뭐라고 했소? 미음이 B의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연으로 보이는 게 바로 뭐라고 했지? 상연으로 보이는 걸 E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 ㄹ, ㅁ, ㅂ 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네. ABC 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작아지네. 그 와중에 반달이네. 즉 하연이네. 삐삐 연결시켰어. 그럼 ㄹ, ㅁ, ㅂ을 ABCDEF로 연결하면 그렇죠. ABC라고 연결할 수 있어. 됐나요? 여기는 뭘까? 점점점 사이즈가 커지네요. DEF로 해서 사이즈가 커지네요. 그 중에서 중심을 잡아 볼게요. 상연으로 보이는 여기가 E라고 있습니다. 그럼 ㄱ, ㄴ, ㄷ처럼 위상, 위상이라 표현 안 쓸게요. 모양과 크기가 변하는 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DEF라고 볼 수 있죠. 됐나요? 그럼 봐봐. 네, 바로 이거예요. 아, 금성은 모양과 크기가 변하는구나. 그런데 좀 더 눈여겨볼 건 금성은요. 다양한 위상이 다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쿠. 내행성과 외행성을 비교하면요. 외행성은요. 초승, 금흥, 또 뭘까요? 네. 상연, 하연, 그리고 보름달에 가까운 모양. 그냥 보름달이라고 쓸게요. 보름달 모양까지 다 관측이 돼요. 그런데 외행성은요. 외행성은 보름달이나 반달이 부푼 형태. 선생님, 뚱뚱이 반달이라고 쓸게요. 이게 여러분 상상하기 더 쉬워요. 뚱뚱이 반달. 여러분 내신 시험 볼 때 뚱뚱이 반달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만의 얘기.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야. 차이가 있죠. 또 내행성은요. 새벽이나 초저녁에만 관측이 됩니다. 왜? 항상 지구보다 안쪽 궤도에서 돌기 때문에 최대의 각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태양이 뜨기 직전, 태양 진 직후 겨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요. 새벽에도 보이고요. 초저녁에도 보입니다. 또 언제도 보일까? 응, 충의 위치가 있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하는. 그래서 자정에도 보여요. 말을 다시 하면 내행성은 자정이 안 보여요. 즉,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화성, 토성, 목성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외행성은 상협 모양으로 보인다? 하협 모양으로 보인다? 무조건 틀린 설명이라는 거죠. 됐나요? 이거 핵심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선생님이 내신 기초 문제를 풀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한글로만 가지고는 내신 기초 문제를 풀 수가 없더라고요. 선생님이 약식으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우선 선생님이 정리한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핵심 정리부터 해야 되죠? 깜빡했어요. 핵심 정리 보시게 되면 핵심 정리, 내행성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 서방 최대 이각이고요. 동방 최대 이각입니다. 서방 이각 중에서 최대고요. 동방 이각 중에서 최대예요. 새벽 동쪽 하늘 하협 모양, 하협 모양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초저녁 서쪽 하늘 상협 모양, 상협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원리를 설명하느라고 그걸 다 보여줬지만 나중에 줄줄줄 같이 나와야 돼요. 태양의 서쪽에 위치한다. 최대 이각, 90도가 최대 되지 않기 때문에 태양 뜨기 전에 잠깐 보인다? 그럼 태양은 새벽에 동쪽 하늘이 뜨니까 새벽 동쪽 하늘은 바로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동방 최대 이각은 태양보다도 동쪽에 있는데 최대 이각, 90도가 되지 않는다? 48도이다. 그 근처에 있다? 태양이 진 직후 태양은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 지니까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보인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짜잔! 이것 봐요. 외행성의 관측. 나중에는 좀 줄줄줄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체크만 해볼게요. 언제? 서구는 정우에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서쪽 자체에서 볼 수 없습니다. 동구는 정우에 관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쪽에서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충해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초저녁부터 자정 다음 날 새벽까지 각각 동쪽 하늘이고요. 남쪽 하늘이고요.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되더라. 12시간, 즉 밤새도록 관측이 되더라. 뿐만 아니라 크고 밝게 보이고 보름달 모양으로 관측이 되더라.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볼게요. 연습 문제 선생님 하나 만들어봤어요. 자 우선 가 나를 볼게요. 가가 내 행성일까 외행성일까 나가 내 행성일까 외행성일까 지구 안쪽이고 지구 바깥쪽이니깐요 내 행성이고요. 외행성입니다. 질문할게요. 가 나 내 행성과 외행성의 모든 위치의 이름은요. 내 앞 서방체대가 외합 동방체대가 내쉬는 충분히 낼 수 있지 수능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름 같은 거 물어보는 건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각각의 위치는요. 충 서구 합 동구입니다.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질문. 내 행성과 외행성. 가 나에서 각 위치에서 가장 오래 관측되는 위치들을 모두 찾으시오. C A. 착각이 금성이라도 적혀있네. 여기도 화성이고. 그 다음에 어딜까. 2가 되겠죠. 얼마. 금성 같은 경우에는 해뜨기 전 48도니까. 여기가 몇 시간. 해뜨기 전 약 3시간. A 위치에서는 해진 직후 약 몇 시간? 3시간 관측할 수 있죠. 가장 오래 관측할 수 있습니다. 충해 위치는요. 내 초저녁부터 자장을 거쳐서 다음날 새벽까지. 즉 해진 직후부터 다음날 해뜨기 전까지 무려 12시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C E가 가장 오래 관측할 수 있는 위치예요. 또 다른 질문. 자 가 나 즉 내 행성과 외행성 금성과 화성의 위치에서 태양과 같이 뜨고 지는 위치를 모두 찾으시오. 뭘까. 바로 B D 그 다음에 G죠. 모두 무슨 위치? 이 각이 0 합의 위치죠. 합의 위치는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태양과 같이 뜨고 집니다. 말을 다시 하면 합의 위치에 있을 때는 새벽에 동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고 그 다음에 정오의 남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초저녁에 서쪽으로 집니다. 누구와 똑같이 태양과 똑같이. 다시 말해서. 금성과 화성이 뭐 별표로 표현할게요 태양과 항상 지평선 위에 같이 떠 있죠 안 보이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요 정도 정리하면 선생님이 내 행성 외행성은 다 정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을 하고 오셔야 돼요 왜 선생님이 달을 설명할 때 이 두 개를 짬뽕에서 같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부적인 위상 즉 태양을 받는 부분이 관측자 시선방이니까 어떠할 때 상연 하연 초순 금임이 나오는지 그 원리는 달할 때 선생님이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오늘 이 시간은 언제 어디서만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44강 마무리 지었고요. 45강 행성의 운동 첫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것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